예 요새 아웃이 수업은 마우치졌어요 수업에 아웃은 그냥 내리지않았을때요 한가가했을때는 지금 내리지않았을때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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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걸로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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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저희 가정의 흰가족가들도 고령화됨에 따라서 그 내외분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내외분만 사시다보면 사시다가 여자 어르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집을 비울 때 남자 어르신도 혼자 계시게 되는데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제대로 식사를 못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번 며칠을 사드실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직접 요리하시는 걸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내가 손소 내 식탁을 차려서 드신다면 아마도 좀 더 건강하게 살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eally must 지금 이제 개가 터졌다 이제 터졌다 오늘은 삶아내지 말고 그냥 하긴 되니까 물기가 억세갖고 더 안 으깨져요 한 번씩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양념장 남자들이 이런 과정에서 요리를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가장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부와 동심이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협조한다고 하면 더 좋은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